이모, 일어나. 아침 해가 떴어. 아, 남부라. 이 녀석이 하나밖에 없는 이 모벌을. 엄마, 이모는 잠꾸러기 같아. 다들 일어나셨어. 내려가 봐. 여주, 너 일 끝나면 꼭 집에 들어가. 언니랑 약속했다? 인증샷 찍어서 꼭 보내고. 알았어. 들어가서 아빠랑 그 아줌마 양쪽 눈에 쌍 라이트 켜고 감시할 거야, 내가. 왔어요, 여하 씨? 저, 팀장님. 어제 선화 씨가 별말 안 해요? 어떤 사이냐고 안 물어봐요? 여하 씨랑 저 만난다고 털어놨어요. 선화 씨가 많이 놀랐겠네요. 아니, 충격 받으셨죠? 모태솔로 오빠가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니까 놀랄만 하죠. 팀장님도 많이 난처하셨겠어요. 그나저나 우리 첫 데이트가 너무 허망하게 끝나버려서 저 무지 아쉬운데. 대신에 우리 오늘 점심 같이 먹어요, 여하 씨. 네? 여하 씨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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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요. 그러니까 지금. 어? 웃었어요? 그럼 뭐 먹고 싶은지 생각나요? 그럼 뭐 먹고 싶은지 생각나요?